상대는 엄청난 진짜 보수 리제동입니다 리제동 제동형이에요 자 대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질 수도 있어 이거 대위기에요 지금 상대는 너무나도 날카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뭐 조금이라도 방심한다 그렇다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방심조차 하지 않으면서 막아내야 된다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후 자 여러분들 제가 선이에요 제가 선 제동형이 악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응원하셔야 돼요 원래 토스가 선이야 그거 몰라? 저그가 결국 세계정복하면서 악당이잖아 내가 선이라니까 나를 응원하세요 나를 여러분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저그저 오랜만에 이렇게 찐득하게 스폰하는 거라서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해 어 두부 왔어? 두부야 두부 왔니? 두부 재밌게 놀다 왔어 용기가 필요하니까 용기 필요하죠 대위기입니다 용기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집중 좀 하면서 해볼게요 집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무조건 이겨야 돼 이왕이면 이기고 싶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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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흥여볼까 형이 또 용기 만원 후원 아유 용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우리 흥여볼까 형께서 또 용기를 야 용기 감사합니다 용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용기입니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게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쟤 하우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전투가 날 부릅니다 쟤 하우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중독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아 저거는 많이 나오네 왜이렇게 빨라? 나 전투하는 날 부른다 아, 진하우스. 나는 전투에 못마르다. 힝힝힝힝힝 힝힝힝 esqu니 파 어가 쟐루가 힝힝힝힝 출발 1-2-2-2-3 가스의 뜻을 반대로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준비가 끝났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전투 준비 완료 아까 업그레이드 둘러넣고 지금 끝났어요 자, 이제 타이밍 본땝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배스팅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무릎이 필요한가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무리 힐을 받겠습니다 기사 2 가스의 뜻을 받기 가스의 뜻을 받기 가스의 뜻을 받기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죽기 딱 좋은 말이다 가스가 부족해요 열을 뜰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, 미델이 있으면 뭐합니까?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저는 전투에 목마르다 오실 때가 잠시 잠깐 우선도 조절을 응원합니다 이 신속한 카라 이 신속한 카라 타이밍으로 강력하게 아이야를 위하여!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도... 와 우리 스카스들 다 하나도 없는데? 아군이geht aring 창 performed at peace 창밖 못 Helen no 벽에 숨을먹을 수 없는 공격이 있네요 범추 털린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범추 털린 2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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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추 털린 2개월